그럼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장출발 5분 전이긴 한데요. 오늘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전 스타트는 지금 미국장이 혼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전에는 힘이 약간 약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방향성은 지금 서양 방향성이기 때문에, 우사양 방향성이기 때문에 오늘 장은 큰 힘은 없어도 그래도 양봉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대상을 하고요. 만약에 은봉이 나오더라도 약한 은봉이 나올 것이죠. 오늘 그러면 대세 큰 흔흐름에 파워력이 있는 장은 아니고요. 한 수요일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에 파워 있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요. 하루 이틀 정도는 약간의 승부룩 현상을 같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